1번, 신뢰보호 원칙 나왔어요. 어저께는 국가적인 게 뭐 나왔죠? 자기구속 나왔어요. 돌아가면서 나온다. 그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건축허가 신청 후에 건축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됐다. 법이 개정됐으면 항상 신법을 적용할지 국법을 적용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 개정이 있으면 언제 법을 기준으로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언제? 처분시. 그쵸? 그거죠? 개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시가 아닌 틀렸죠? 처분시지? 넘어가. 빨리빨리 푸는 거죠?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건 제재처분 기준이 아니잖아. 제재하는 게 아니죠? 제재하는 거는 뭐다? 행위시법.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2번.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적 근거 너 아니? 물어보는 거지. 신뢰보호 원칙이 실정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법하고 국세기본법에 있죠? 이거 똑같이 이렇게 돼있다.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분해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죠? 이거 이제 국세기본법에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국세징수법이 아니다. 기본법이에요. 알아두시고. 행정설리법의 실정법적 근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3번.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한 개인의 기책사유 유무. 그럼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지. 그렇죠?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기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수의민, 대리인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본인의 기책사유를 판단한다. 수의민의 기책은 위의민의 기책이다. 이거. 그리고 4번.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가 민원팀장. 그렇죠? 총무가 민원팀장이 불가한 일이지. 이 팀장이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해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 차원에서 현역 위병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 공적 견해의 표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또 부관 나왔어요. 여러분. 부관은 항상 나온다. 행정입법하고.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을 해야 되겠지? 이게 뭐죠? 여러분.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을 정한 경우. 법정 부관이지. 법정 부관. 법정 부관은 법이에요? 부관이에요. 법이라고 그랬죠? 법. 그렇죠? 이건 법이에요. 부관이 아니다.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그렇죠? 이건 독자적인 의사가 아니라 행정청의 독자적인 의사가 아니라 이건 법의 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별되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한 케이스 뒤에다가 해놨어요. 그거 이따가 좀 보고요. 2번. 구별되는 거고. 그리고 2번.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다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기속행위하고 기속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못 붙이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 그렇죠? 3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다.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조건. 그렇죠? 이거는 부당하게 짧은 거예요. 부당하게 짧다. 예를 들어서 하천 저명 허가를 해주면서 너 1년만 저명해. 뭐라는 거니? 땜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허가 기한. 기한 자체. 1년이라는 기한 자체를 갱신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갱신기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거 갱신기간이다. 갱신기간. 그러니까 조건의 개정만 고려해서 주된 허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죠. 허가 자체가 아니다. 조건의 개정만 고려해서 주된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 부담은 독립하여 여러분 여기 위에서 갱신기간으로 보잖아요. 근데 갱신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종전허가 기간 도래하기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 부담은 독립해서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독립쟁성이 가능하다. 처분성이 인정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부담부 행정행위는. 주된 행정행위죠. 부담부 행정행위라는 것은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해줄 때. 하나 수익증을 해주면서 부담부치잖아요. 그때 부담부, 주된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이게 조건하고 다른 점이에요. 조건하고. 조건 뒤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법정부관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존 음료, 수소 제조업자, 과징근부 가처분, 취소사건, 법정부관의 문제인데 법률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사실관계예요.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면 지정하는 품목은 영업허가를 새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을 보건사회부 장관한테 위임을 했지. 지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똑같아요. 장관이 고시로 식품제조영업허가 기준이라는 고시로 이렇게 정했어요. 보존 음료 제조업 신규허가는 안 한다 원칙이. 그런데 다만 전량수출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고시의 거부적 성질이 뭐지? 장관이 지정해라 해서 지정했지. 보존 음료수. 이것은 뭐다? 법령 보충고시죠. 법령 보충고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갑이 보존 음료 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어요. 행정청한테. 그런데 행정청이 이게 허가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하나 붙인 거예요. 전량수출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해라. 이렇게 부관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갑이 국내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과징금과 처분을 받았어. 그래서 과징금과 처분에 대해서 왜 내가 과징금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어떻게 했다? 취소성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다투는데 여기 본안에선 뭐가 다투어졌다? 이 허가. 이거 허가해주면서 붙인 거. 이 법정부관의 법적 성질이 다투어진 거예요. 다투어졌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부관 붙인 거. 이거 자체가 동허가 조건은 법령이 직접 정한 거다. 법령이 직접 행정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한 법정부관이다. 따라서 이거는 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야. 법의 의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관이 아니니까.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은 뭐죠?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재량행위에는 붙여주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이걸 다투고 싶으면은 이거 전량소출. 이 사람은 국내 판매하다 적발됐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하고 다툴 때는 어떻게 다툰다? 구체적 규범 통제를 다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게 판사님, 판사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고시 자체가 법령 보충 규칙이지만 뭐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 고시는요. 위헌이에요.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고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고시에 근거한 부가처분은 이거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봤죠? 취소 사유. 그래서 이거 취소 소송 인용 판결이 난 사안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법령 보충 규칙 무효됐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거 부관이 아니라는 거. 똑같이 붙였잖아. 똑같이. 똑같이 붙였잖아. 그쵸? 법에서 이게 붙인 조건을 갖다가 똑같이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의 의사지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알아가지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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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요. 그리고 이거 조건하고 부담하고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행정행위, 부담부 행정행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정지 조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정지 조건은 수익 증거 해주면서 정지 조건을 달면은 이거는 어떤 효력을 갖죠? 처음에는 이 주된 행정행위가 주된 행위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성취를 하면 이제 이 효력이 주된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제 정지 조건이죠. 그쵸? 근데 부담부 행정행위는 저하고 다르죠? 처음부터 뭐다? 효력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부담을 이행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 그쵸? 근데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은 어떠냐? 해제 조건은 뭐냐? 주된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 이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이 주된 행위의 효력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은 주된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행정청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조건이라는 것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지. 이게 발생하는 거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 이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또 유리하다는 걸 알아. 이거는 이제 부담이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이거를 갖다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이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이게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럼 부담의 불이행일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이 세 가지 효력. 철회 사유가 되거나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되거나 강제 집행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후속 적응 거부 사유가 될 뿐이다. 이해가시죠?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조건부, 부담부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부담부 행정행위가 더 유리하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과징금. 과징금이 은근 나오죠? 이런 건 과징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1번 지문.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위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된다. 어저께 했다. 그렇죠? 어저께. 이게 과실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가 있다. 이거 과징금하고 과산세하고 똑같아요. 2번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법법 시행령 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이 갖는다. 행정규칙. 그러면 이거 시행령이잖아. 시행령이 딱 세 글자에 놨다. 세 글자. 시행령. 시행령이면 이건 내용 자체가 제재적처분 기준인지 아닌지 불문하고 뭐다?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그리고 3번 3번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 유보를 하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이거 이거 유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저께 했는데. 뭐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사후적으로 부관을 부과하거나 그럴 때 이제 유보가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수익적인 거 하나 해주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철회도 철회도 수익적인 거 수익적인 행정행위 철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부관의 사후 부과 그것도 수익적인 거 하나 해주고 효과제한적 부관이니까 대부분이 그죠? 수익적인 거 하나 해주고선 그렇게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요거는 침익적이잖아. 과징금 부과 처분이잖아. 뭐 수익적인 거 해줘? 안 해주지. 재산권이 바로 직접 침해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유보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확히 정하고 있어야 돼요. 법령에서 요건과 절차를 확실하게 정하고 있어야 되고 부과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관계 그죠? 사실관계 자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이렇게 유보를 하고 나중에 또 나오면 너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 그래서 또다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추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위협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다. 됐죠? 과징금 부과잖아.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그쵸? 침익적이잖아. 싶죠? 아래두시고 법률유보 생각하시면 돼. 법률유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법률유보가 아니잖아. 법에 있어야 된다니까. 행정청에 의사를 붙인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징금 또 났네.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다. 한도액을 초과했대요. 재량액이네. 한도액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법원은 이 처분을 한도액 초과 부분만 취소하는지 아니면 전부 취소하는지 전부 취소죠? 전부 취소 또 났네. 어저께 했었지. 계속 나오죠? 이제 탕. 이게 자꾸 나온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4번 정보공개법 1번 지문 정보공개 거부처분 그죠?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거부처분 났다. 비공개처분이죠? 그죠? 거부처분 취소 구성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 취지에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 취소를 명할 수가 있다. 그치? 이 부분공개 제도 부분공개 제도는 가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일부만 유혹하다. 그러면 일부 취소 판결을 해요. 됐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변경이 없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청구 취지에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청구 취지에 변경은 언제 하는 거죠? 소 변경할 때. 소 변경할 때. 그러니까 소 변경이 필요 없어요. 되는 소를 포함하잖아요. 그쵸? 전부 취소 말고 가분성 있으면 일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리. 가분성. 됐죠? 그리고 2번 불기소 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피신조서 피신조서보다 비공개다. 비공개. 피신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에 인적사항은 당연히 이거 공개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술 내용 이거 사생활 비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비공개 대상 정부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정부공개법에서는 비공개 대상 사유를 인정한 우리 판례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3번 여러분 이거 2번 지문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거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3번 공개 청구에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네이버 쳐봐 다음 쳐봐 네이버 쳐봐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정부공개 청구자는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소외 이익이 없다. 있죠? 네 법률상 이익이 있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이버 쳐봐 안 된다. 공개 거부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다툴 수가 있다. 비공개 사유인지 아닌지 다툴 수가 있어요. 4번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투기잖아. 부동산 투기 정보 투기 정보는 비공개죠. 비공개 우리 8호에 있어요. 9주의랑 8호에 법조문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법조문도 그 참 좀 요즘에 좀 시끄럽죠? 투기 그쵸?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진짜 그럴까? 5번 5번 보시면 옳은 거 기억번 여러분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지금까지 안 어렵지? 그치? 어렵진 않다. 이런 거는 그냥 빨리 풀어야 된다. 기억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정은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식해하는 별개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있지? 어저께 또 했지? 어저께 했잖아. 이게 계속 나와. 그쵸? 철회. 철회는 사정변경이 사정변경만 있어도 철회할 수가 있어요. 수익적인 거 그쵸? 법적 근거 따로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쵸? 우리가 그 유부법사 중대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나온다. 니은번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부가처분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취소의 그쵸? 취소의 하자가 있으면 이 취소를 또 취소해가지고 이거를 종전 원행정행위를 부활시킬 수 있느냐. 즉 이 상속세 부가처분 부가를 부활시킬 수가 있느냐. 그거죠? 안된다는 거지. 왜? 상속세 부가처분은 뭐다? 치밑적이잖아. 그쵸? 치밑적인 거는 취소의 취소가 부정되죠. 그쵸? 그러니까 취소의 취소가 부정된다는 얘기는 취소 취소에 또 하자가 있다고 또 취소해가지고 그 원행정행위를 부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새롭게 다시 원행정행위 처분을 해야 돼요. 원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에 청분을 해야 된다. 근데 수익적인 거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하셨죠? 고거 어렵지 않지 요정도는 그 스카 스카 예 치밑적 치밑적 수익적 치밑적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이거는 안 돼요. 그쵸?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 요거는 원칙이 된다. 수익적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데 언제 안 된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어디와 어디 사이에 취소와 취소 사이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때는 취소를 수익적인 거 취소를 또 취소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수익적인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다치거든. 그쵸? 이해가시죠? 요거 요거 이렇게 치밑적인 거는 요거 치밑적은 안 좋은 거잖아. 안 돼. 안 돼. 그쵸? 수익적인 건 좋은 거지. 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거 뭐가 있었지? 광어권 선출원자 광어권 선출원자 있었잖아. 그쵸? 근데 뭐 임시사는 아니고 임시사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고 이사 취임승인에 그쵸? 이사 취임승인 취소에 취소 부활돼요? 안 돼요?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또 취소하면은 이사 취임승인이 소급해서 회복돼요? 부활돼요? 아니면 부활 안 돼요? 부활돼죠? 그게 요거 근데 광어권 광어권을 광어권을 내줬어 근데 그게 하자가 있어서 또 취소했어요 그리고 또 취소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광어권 선출원자가 있었다 제3자가 그러면은 그거를 취소하고 또 취소해가지고 광어권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쵸? 없다는 거죠? 괜찮은지? 그래서 요것도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됐죠? 소생 부활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은 시간은 간다. 그쵸? 시간은 가죠? 디귿번 이거는 여러분 복수 운전면허 철회 나왔죠?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됐다.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됐거나 또는 취소 사유가 사람에 관한 거다. 그런 경우 사람 대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지. 전부 취소. 원칙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칙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복수 운전면허 철회는 원칙적으로 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각각.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 일부 취소. 근데 이렇게 공통됐다. 취소 사유가 공통됐거나 이렇게 사람에 관한 허가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칙은 일부 취소예요. 각각 별개로 판단하는 거다. 됐죠? 알아들으시고. 리을번 국세 감액 결정 국세 감액 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의 일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여러분 이게 감액 처분이죠. 감액 처분은 이건 뭐로 본다? 일부 취소로 보죠. 일부 취소.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 감정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 관계없이 그 부과 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이잖아. 그렇죠? 직원 취소든 쟁송 취소든 취소의 효력은 소급한다. 일부 취소도 소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원 부과 처분이 80만원으로 깎였다. 그러면 20만원은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20만원을 갖다가 취소송 제기한다. 존재하지 않는 첨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 소급회. 100만원에서 80만원 줄었어. 20만원 없잖아. 20만원을 외다 터. 그렇죠? 소급해서 없어진다. 일부 취소. 고고요. 여러분 이거 어저께도 했는데 그 변경명령 제기할 그거 했는데 기억나세요? 증액처분은 흡수설 이거 감액처분은 그리고 변경명령 제기할 뭐 그런 것도 다 비흡수설 그렇죠? 역흡수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가 한 문제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잘 봐야 된다. 한 문제로 나서 깜짝 놀랐다. 하나시는 1번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현무효인지 여부 당현무효인지 여부는 위험별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호성의 제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험별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게 딱 레파토리네. 딱 끊어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처분이 있고 위험별정이다 하면 그 처분은 뭐죠? 명백성이 원칙적으로 없죠. 그래서 뭐다? 취소사유. 처분이 있고 위험별정 나오면 그 처분은 명백성이 없으니까 처분 당시에는 법이 합헌이었잖아. 그쵸? 일반인 관점에서 그게 위험리였어? 아니지 일반인 어떻게 관심도 없어. 그쵸? 그때는 이게 뭐다? 처분이 취소사유죠. 근데 그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여부하고 그리고 위험별정의 소급효 소급효를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그거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 소급표는요. 소급표는 언제 인정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 하고 구체적 타당성 그쵸? 이 사람은 구제해줄 건가 구제 안 해줘도 되나 그거의 이익형량을 하는 거잖아.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이익형량 해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한다? 소급효를 인정하죠. 소급효를 인정해야지 위험별정의 소급효를 인정해야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그 문제 이익형량의 문제하고 요거 요거는 명백성 문제잖아. 다르지? 별개다. 그러니까 여기 취소호성의 제기기간이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했다. 이 확정력이 뭐예요? 형식적 확정력 제기기간이 경과했잖아. 불가쟁 그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험별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그랬어? 안 미친다고 그랬어? 불가쟁력 확정력은 불가쟁력인데 불가쟁력의 취지가 뭐죠? 법적 안정성 그쵸? 법적 안정성이 더 크다. 그러면 소급효가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쵸? 고거지.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근거법률의 위험별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가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 얘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 그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게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 이거 허무할 거야. 그럼 이게 근거법률의 위험별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가처분이 있고 압류까지 된 상태예요. 압류가 되고 뭐가 났다. 위험별정이 나온 거야. 그치.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온 일단은 지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은 과세처분이 있고 과세 돈을 안 내니까 압류를 하고 압류가 있고 나서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해서 위험별정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압류처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로 압류된 거로 압류 등기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없어. 없지. 후속 절차잖아. 이거 배당. 이게 배당 언제 하는 거지? 독촉압류배각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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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후속 절차 진행이 안 돼요. 후속 절차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 기속력이 반하잖아.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경매. 그래서 이 압류 압류 등기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다 하고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누가 국가나 지자체 세금 걷는 사람들 아셨죠?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금에 충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천이시죠? 그리고 3번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해소가 제기됐다. 그렇죠? 처분에 대하여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처분이 있고 위헌결정이 나오랑 말랑 하는 거 그 상태겠지. 그래서 무효확인 청구해소가 제기됐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 청구로 기각해야 된다. 그쵸? 이거 상당히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기각이다. 이러면 이건 뭐죠? 처분이 있고 위헌결정이 나오면은 처분은 원칙 취소 사유 그쵸?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확인 청구소를 제기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기각되지. 기각. 아셨죠?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요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불가쟁력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죠.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야. 이 처분에. 재소기간이 경과해서 요렇게 써내대. 재소기간이 경과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로 무효확인 청구소가 제기된 거예요. 무효확인 청구에서 무효확인 소송은요. 대부분 재소기간이 도가해서 이렇게 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소기간 이것도 지난 거야. 그러니까 재소기간 지나치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호를 소호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무효확인 소호를 제기했는데 재소관이 경과했다. 뭐 다른 요건들도 다 갖췄다. 다른 요건. 무효확인 소송의 요건 소송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은 본안까지 가죠. 근데 요건 취소소유잖아. 명백성 없으니까. 뭐다? 기각한다는 거. 요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정리를 해 드리면은 그 그쵸 일단 요거에 잠깐만 이게 무효확인 청구의소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효확인 청구의소 안에는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취소호송의 제기 요건을 다 갖췄으면은 취소 판결을 해줘. 근데 문제는 취소호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하가 아니야. 지금 이거 본안까지 간다고 해서 기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취소 사유 네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사유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대해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무효 등 확인 소송 이 제기된 경우 제기된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일단은 소송요건을 봐요. 무슨 소송요건? 무효? 무효는 당연히 보겠지. 근데 취소사유잖아요. 취소사유. 그죠? 취소사유니까 취소 판결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취소 취소사유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뭘 본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의 요건뿐만 아니라 취소호송의 제기 요건을 보는 거야. 소송요건. 그래서 취소호송의 소송요건을 보고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제소기관이 도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각 판결을 해. 근데 제소기관 뭐 이렇게 다 갖춰졌어. 취소호송의 소송요건이 취소소송 취소호송의 소송요건이 갖춰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원칙 무슨 판결을 해준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무슨 판결? 취소 판결. 취소 판결. 소변경 필요 없다. 소변경 분류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쵸?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무효여야 돼. 근데 이건 취소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는 선회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취소 판결이라도 해주려고. 왜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잖아. 무효잖아.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효여야 돼. 취소 사유만 기각이야. 그쵸?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선회해서 해석을 해주냐면요. 아 저 사람이 당사자가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있다고 거의 추정을 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차피 취소되도 소급해서 무효니까. 그래서 취소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에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취소 판결을 해줘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없어. 난 무효 아니면 안 돼. 뭐 특이하다. 도대체 취소되면 소송에서 무효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각한 거지. 됐죠? 이게 원칙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봐요. 무효에는 취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야. 우리 법원은. 그래서 취소 판결을 해줘요. 특별히 이게 당사자가 소변경 안 해도. 됐죠? 원칙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기각이지. 취소 사유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취소 사유 기각. 이러면 너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기각이다.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재소기간 재소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소 소송 제기해도 이건 각하야.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고 이거를 인용 판결을 해줄 수 없죠. 근데 재소기간은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안까지 가서 기각한다는 거예요. 했죠? 특히 이걸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건 취소송 제기해도 각하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든 당연히 이거 기각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두시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시죠? 항상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효 확인 소송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은 재소기간에 요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안까지 가서 기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안까지 가서 4번 그다음에 4번 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처분이 위원인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졌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후행 행정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적 타당성이 있네. 그때는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헌재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쟁송기간 경과 후에는 위원인 결정에 소급혀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구제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우리 헌재는 어떻게 보냐 어? 그렇다 하더라도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이 치매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이 존속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이거 존속 중이라는 건 압류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압류. 예를 들어서 압류가 돼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뒤에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후행 행정처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매각 청산. 매각 청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압류만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압류가 된 상태에서 위험 결정이 나왔어요. 그럼 후속 처분이 가능해요? 가능하기는 하냐고. 안 하지. 이거 못해. 어차피. 그렇죠? 후행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렇죠? 어차피 못하는데 압류를 왜 하고 있어? 압류는 필요적 해제 사유야. 그렇죠? 그렇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죠? 압류의 필요적 해제 사유고 그러니까 이거 구제가 필요하다.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세 처분 과세 처분 쟁송위관 경관 과세 처분이라도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후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쟁송위관 재수위관도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거 우리 헌재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어놨다. 압류 후 부가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 된 경우 해서 이 사실관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 처분 과세 처분 근거법률이 위험계증 나왔어요. 위험계증 나왔어요. 그러면 후속처분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압류는 필요적 해제 사유라는 거예요. 왜? 이거 계속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후속처분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류는 필요적 해제 사유다. 그리고 이 뒤에는 후속처분 진행 불과다. 계속력이 반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거는 더 이상 압류가 왜 필요적 해제 사유죠? 더 이상 이거를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적 해제 사유라는 거예요. 위험결정이 나온 경우가 대표적으로 필요적 해제 사유예요. 압류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후속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결정은 압류의 필요적 해제 사유에 후속처분이 안 되니까 후속처분 해봤자 기속력이 반하잖아. 이해가시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선 앞에 거 좀 보시면 되세요. 2번 지문 2번 지문 배당 이거 후속처분 안 된다는 지문이고 그리고 우리 4번 지문 4번 지문은 이게 지금 없는 상태야. 이게 없는 상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과세처분의 근거법률 이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 이걸 뭐로 봐주겠다? 무효로 봐주겠다는 거지. 어차피 이것도 필요적 해제 사유니까. 해제해줘야 되고. 이거 그러면 구제 안 해줄 거야? 구제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어차피 이거 안 됐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안 하고 있고 못해. 그러니까 압류도 해제해야 돼. 그러면 이거 과세처분 못 다투게 할 거냐. 부당이득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를 냈다면. 이거 무효시킨다. 무효. 무효라고 봐줄 수 있다. 쟁송 제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이걸 무효로 봐줄 수 있다는 게 4번 지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거 다. 빼놨나 혹시? 안 빼놨. 기억이 안 난다. 3번. 잠깐만. 3번. 이거는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됐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이게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세요. 여러분 과세처분 압류 위험결정 후속 절차 기속력에 반한다. 필요적 해제 사유 이게 불가증력 발생이면 우리 현재는 이거 무효로 봐준다. 구제가 필요한 경우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7번 오른 것은 1번 지문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에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그런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거부처분이죠. 뭐 생각해야 된다? 승소 판결 나면 재처분 의무를 생각해야 돼. 됐죠? 기속력의 내용이 세 가지잖아. 반복금지, 재처분, 원상회복. 거부처분이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아무런 처분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처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오고 나서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어요. 기속력의 내용에 따라서 재처분을 했다. 그런데 그 재처분이 기속력이 반해. 말을 안 들었어. 확정 판결이 취지에 따르라고 했는데 그쵸? 말을 안 들어. 기속력이 반해요. 그럼 이 재처분은 뭐다? 무효다. 기속력이 반하는 처분은 무효잖아. 그쵸? 이거 기속력이 반해서 이거 무효면 재처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로 본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뭐가 가능하다?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잖아. 그쵸?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그쵸? 증액처분에 증액이다. 이제 증액 나왔다. 증액경정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항구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증액경정처분인 경우 일단 소송물 자체 그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소송물 자체는 증액처분이 있으면 증액경정이지. 그쵸? 근데 요구하는 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다투면서 당초 신고에 관한 사유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지 신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이에요. 신고납세 방식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는 뭐가 뭐가 잘 돼야 된다? 신고가 잘 돼야 돼. 신고가 잘 돼야 되죠. 신고가 잘못됐으면 그 신고 에게 에게 따라서 이제 세액이 결정되는데 그 세액을 증액했어. 그럼 그 증액된 세액도 잘못될 수가 있죠. 잘못됐었을 수가 있잖아. 신고가 잘못됐으면 신고에 따라서 이제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을 갖다 증액처분했다 하더라도 증액했다 하더라도 그 증액한 처분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다툴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내용상 하자지. 신고에 있는 내용상 하자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 주장해가지고 증액경정처럼 아예 깡그리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요거랑 비교. 요게 또 이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CF 당초처분에 있는 절차상 하자. 당초처분에 있는 절차상 하자. 당초처분. 항상 이게 증액, 감액이 나오면 당초처분이 있는 거지. 그쵸? 당초처분이 있고 감액됐거나 증액됐거나 그렇게 된 거죠. 당초처분에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 요거 다툼 수 있을까? 없을까? 증액처분을 다투면서 이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승계가 안 된다. 증액처분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주장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왜? 증액되면 흡수돼서 소멸한다며. 당초처분은. 당초처분에 있었던 절차상 하자는 이거는 주장할 수가 없다. 승계되지 않는다. 흡수해서 소멸하니까 소멸해. 소멸해. 당초처분은 소멸해. 소멸해. 요거와 같이 소멸하는 건 뭐다? 절차.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증액처분을 다투면서 요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절차상 하자는. 근데 요거 과다 과다 신고 사유. 과다 신고 사유. 신고에 있는 과다 신고 사유. 요건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괜찮으시죠? 여러분 너무 느린가요? 여러분 피곤하시네? 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이제 우리 판례. 대표적인 판례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 원장의 문책경고.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응? 책임을 묻겠다. 경고네. 책임을 묻겠다. 경고 중에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뭐라고 그랬죠? 처분성이 있다고 그랬지. 그렇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왜? 여러분 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은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금융기관에 취직할 때 임원으로 취임될 자격이 제한된다 그랬죠? 한 2년 정도 자격이 제한되잖아. 임원으로 취임될 자격이 제한되잖아. 임원으로 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임원이 있다.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도 있었다.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는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렇죠? 왜? 임원 취임에 제한이 없어.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하고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임원인 상태에서 받은 거고 아셨죠? 이건 임원인 상태에서 받은 거야. 이 문책경고가 근데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는 퇴직하고 받은 거야. 전 대표이사. 전 그거 알아두시면 되죠. 이거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4번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칠학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이자. 누락됐네. 누락됐지. 그러면 이 사람은 원고적격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지. 그쵸? 그 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이 해제하는 내용의 해제결정이지. 해제결정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익이 없어요. 누락됐으면. 원고적격에서도 누락되는 거야. 왜 그러죠? 여러분 이게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본인은 해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해제된 부분을 갖다 다툰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해? 너만 미워한 게 아니다. 이걸 갖다가 해제 해제결정을 다툰다고 해서 이게 취소 판결이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법적 지위가 향상되거나 그렇진 않죠. 자기는 계속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 그쵸? 남에게 남에게 그게 해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있어. 없죠. 상대적인 지위 향상도 없다고 본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익이 없어요. 잘 다퉈야 돼. 다툴 때도 그래서. 그쵸? 안 하시고. 그리고 8번 하천조명허가 특허 나왔어요. 하천조명허가는 1번 하천조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금지 해제에 불과해서 일반적금지 해제는 뭐다? 허가잖아요. 허가. 그쵸? 이게 아니죠. 이거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잖아. 적극적으로. 그쵸? 불과해서 허가의 요건 일정한 요건 같은 경우에 기속적으로 판단해. 기속적으로 판단해. 특허니까 재량행위지. 예를 들면 어제보다 어때요? 어제보다 난이도. 그냥 갈게요. 2번. 위협한 저명허가. 위협한 저명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재소기관이 도가한 경우. 그쵸? 재소기관이 도가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저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왜 없을까? 있지? 이제 확인했다. 처분청은 다 취소. 없었건거 필요없어. 다 취소하면 돼. 취소. 그쵸? 특별히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무관하다라는 거지. 불가쟁력은 국민이 다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고 불가변력은 이건 행정청이 이걸 자기가 했던 행정행위를 갖다가 스스로 변경 철회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잖아. 그쵸? 취소할 수 있어요. 3번. 하천 저명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과됐다. 조건. 그러면 해당 부관 이 조건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 독립쟁성이 안 되죠? 기타 부관이에요. 기타 부관. 부관 중에 부담만 처부성이 있고 기타 부관은 처부성이 없죠. 그거만 딱딱해서 다툴 수가 없고 두 가지. 전체 취소성이나 거부처분 취소성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타 부관. 4번. 저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장판결 기속력. 기속력은 이러면 이게 저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대요. 당사자가 나 두나무지. 취소처분을 취소하니까.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협 사유에 관한 이유중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에 다 미치는 거예요. 이유중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기판력하고 다른 거죠.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는 거고. 주문에만. 그렇죠. 이건 이유에도 미친다. 그리고 9번. 행정행위 하자. 하자가 나왔네. 하자 승계 막 그런 거 나오겠죠. 나오겠죠. 1번 보시면 친일 나왔어요. 여러분 친일보다. 하자 승계 돼 안 돼?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법리가 나오잖아. 법리가. 친일 반미적 행위자 결정 로 결정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한 독립유공자법 배제의 결정. 이거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다?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됐다.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선행행위를 계속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가혹함을 초래한다. 그렇죠. 그리고 선행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인물과 예측 불가해가지고 별개지만 별개지만 하자 승계를 인정했어요. 결론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법리 별개지만 인정했다. 별개. 사정계가 왜 인정했나? 수인물과 예측 불가. 수인물과 예측 불가. 그러니까 적업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했죠. 알아두시고 이거 2번 여러분 이거 어저께 두 개 더 했지. 개별공시가 결정과 과제처분 또 하나가 표준지 공시가 결정과 수용재결, 수용보상금재결 사이. 그 세 가지 요까지 세 가지 좀 알아두세요.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다. 그리고 2번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무권한은 뭐죠? 주체하자. 주체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뭐죠? 뒤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협면직처분 요거는 취소사유라고 봤지? 여러분 주체하자는 원칙 무효지만 예외 사유를 좀 예외인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국가정보원 직원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협면직처분 요거는 취소사유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세간 출장소장 사건 세간 출장소장 그렇죠? 네 그렇죠. 소장의 관세부가 관세부가처분 이 세간 출장소장이 관세를 부과할 처분 권한은 없어요. 그렇죠? 주체하자야.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또 있었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한 20년 넘게 계속 이걸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명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 사람한테 권한이 있겠지 이렇게 보지 명백히 저 사람한테 권한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주체하자지만 취소사유를 인정했다. 명백성이었기 때문에 하셨죠? 그래서 의협면직처분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의협면직처분은 왜 저거 취소사유로 봤죠?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이 뭐다? 재청권자. 재청권자. 그래서 이거는 명백성도 없고 그리고 중대하지도 않다고 사실은. 왜? 의협면직처분은 자기가 나가고 싶다며. 사표. 그렇죠? 사표 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아서 이건 취소사유라고 봤어요. 하셨죠? 갈아두시고 두 가지. 다음에 3번. 10번까지 하고 조금 쉽게요. 10번까지 하고 3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성.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한다라고 이제 처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해서 다친 거가 상의야. 다친 거. 코가 어떻게 닫히고 눈이 어떻게 닫히고 귀가 어떻게 닫히고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해서 다 이거 비해당이다. 국가유공자 해당 안 한다. 이게 처분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법원이 일부 상의는 인정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인정되는 인정되는 상의에 대한 부분만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다. 이게 이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 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 이거 상의 여러 개의 상의 가분성이 있어요. 상의 그렇지 상의 그래서 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4번 위협하게 구성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 위협하게 구성된 구성이 이 판에 위원회가 뭐다? 주체의 하자. 그렇죠? 입지 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처분 요 하자는 뭐다? 주체의 하자. 그래서 무효 사유로 본다. 위협하게 구성됐자. 구성에 위원회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10번 손해배상 참 요 문제 그 참 이것도 어응한 문제지 이 어응 보시면은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서 가번 갑은 자동차로 좌로구분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에 커브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요런게 이제 사례 풀 때는 요런게 이제 힌트거든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그쵸? 나번 을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에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산간지역 국도를 달리던 중에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보시면 1번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갑과 을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있지. 그쵸? 왜? 관리상 하자가 있잖아. 있잖아. 있으면 당연히 오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요건 당연히 갖춰줘야 되겠지만 인정되면은 오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 제3자 행위가 개입됐다. 아까 무리하게 추월해가지고 본인의 기책사유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뭐 하면 돼? 과실상계 하면 돼요. 과실상계. 그쵸?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상의 하자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2번 나 사례에서 을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어떻게 알아? 그 어떻게 알아? 그 미설치만 그 위험표지판 위험표지판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미설치 이게 이상해. 그쵸? 이게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거 다 주의를 기울여 진짜 그랬을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뭘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미설치됐다. 이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이거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 물어본 거죠. 아니다.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도 우리 판례가 보죠. 면책사유가 있다. 면책사유. 이거 해석상 인정하죠. 우리 판례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통상의 안전성만 갖추면 하자는 없는 거예요. 통상의 안전성. 통상의 안전성이 갖추어졌는지 갖춰지지 않았는지는 미설치만으로 미설치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정도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통상의 안전성만 갖추면 되고 그렇죠. 안정성이라는 것은 하자라는 것은 안전해야 된다는 거잖아. 통상의 안정성만 갖추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면책사유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해석상. 법률에는 없지만. 미설치만으로 뒤에 또 나오고 왜 이러냐. 3번 이것도 가사례에 보시면요. 가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각길에 차량용 방어울탈이가 설치됐으면 갑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 방어울탈이 미설치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똑같다. 미설치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용도에 따라서 통상의 안전성만 갖추고 있다. 그럼 하자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판례는 불가학력적 사유가 있다. 손해배상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하자를 인정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면책사유도 이거 같이 보는 거죠. 미설치만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4번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해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의 안전성이다. 일반적인 안전성이다. 통상의 안전성.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할 필요는 없고 통상의 안전성만 갖추면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아 두시고 그 아까 여러분 눈이 내렸잖아요. 눈 눈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거 산악지역에 있는 일반 도로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어떤 뭐 관리의무를 그렇게 막 인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것도 하나 아까는 일반 도로죠. 눈 관련돼가지고 눈 눈 눈 일반 도로 산악지역 일반 도로 있죠. 이거는 이때는 관리의무를 인정을 잘 안해요. 관리의무를 인정 안하니까 하자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 눈은 산발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리고 언제 언제 이게 눈이 녹을지도 모르고 더 얼지도 모르고 그죠. 관리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해 일반 도로는. 근데 최저속도제한 최저 속도 제한 도로 밟아야 되는 도로 그렇죠.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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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이제 관리의무를 인정을 해요. 관리의무를 인정한다. 그래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그냥 부작위했다. 그럼 뭐다? 하자를 인정한다. 이게 어떤 거였죠? 이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 제때 교통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제때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때보다 하자를 인정했어요. 고속도로 하자를 인정했다. 그렇죠? 고속도로가 교통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눈이 너무 내려가지고 고립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 차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계속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톨게트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자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자가 인정된다. 교통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요거 이걸 갖다가 우리 하자로 받다. 그래서 요거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일반 도로하고 특수 특수도로 이렇게 최저속도 제한도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하고 비교를 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